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고스내레이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많이 넘네요 죽갔다 QWR님 고아 안녕하세요 QWR님이 같이 하자고 해서 할인하는 김에 그냥 바로 사버렸습니다 철권 이제 공방 끝나고 한번 해요 근데 키보드를 할수록 내가 제대로 될지 모르겠다 자 출첵 감사합니다 저 스토리 엄청 밀고 있습니다 엘링크님 출첵 감사합니다 저 열차 표시 아주 좋구만 고아고아고 안녕하세요 출첵 감사합니다 이야 패원님은 이제 배견속이 다 돼가네 자 오늘도 나는 최대한 바꿔놓고 됐고 됐고 화윤이 출첵 감사합니다 이건 샀고 오늘도 가차를 두 번이나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아씨 보라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카자 딱 두 번 돌릴 수 있네요 지금 이따 돌리고 일단 스토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덜덜 읏 으음 지금 못한단 얘기네 야 지금 못한단 얘기네 어 너무 더워요 여러분 잠깐만요 나뭇잎을 말린 다음 종이 사이에 넣어서 끼워두면 예쁘고 유용한 책갈피를 만들 수 있어 알겠죠? 책갈피를 만들 수 있대요 좋아좋아 호우 방송 보시면서 다른거 하셔도 되요 네 오늘은 뭐냐 저기 금집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보스나이 방송을 계속 봐주시는 센스만 있으시면 됩니다 아니 아니 쪘잖아 쪘잖아 와 왜 일만 구..일정수 9만불밖에 없지? 그만큼 국집방송을 안오셨다는 반증입니다 몰라 오늘 끝나고 나서 안오시는 분들 카톡은 일단 정리할겁니다 그니까 그니까 계속 오실분들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안지울거고 웬만한 분들은 눈치챘어 네 엘링크님은 눈치를 이미 채셨어 내가 지금 누굴 정리할지를 뭐야 이거 아니었어? 지금 씨앗이 있나 근처에? 예전에 많이 쪘죠? 쪘시기는 여기있구만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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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아주 좋아 물어보고 싶은게 있어요 뭔데요? 안 알려줘요 철저하게 비밀입니다 철π lich 안 돼요 아니면 또 놀라니요 그러면 또 논란 일어나겠지 곧티나리 곧티나리 철 또 나오겠지 그러면 큰 넣는 짓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에 천 안넣는 스키머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겨우 천입벤버 2차밖에 안넣었다고 거무콩리 출첵감표합니다 얼른 잡고 어 저기 근처에 있었잖아 도와 쿠키런 어디갔죠? 쿠키런 제 마음속에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그거 진행이 안돼가지고 아니 그냥 굽게 하는데 왜 진행이 안돼요? 그냥 굽게 하는데 왜 진행이 안돼? 쿠키런 구워야지 어 뭐 нав에 andon서 쿠키 쿠키런 retire 아주 좋아 끝 임무 완료 좋아 야냥님 엄지님 오신 야냥님 제가 왔어요 뭐 여기서 지금 고슨다리한테 오셨다 그래야지 지금 뭐하시는 거야 지금? 다른 방향이면 침묵도 안 된다고? 이쪽이 아닌가? 아 안녕 더 없겠지? 휴패 체크하고 화이팅 감사합니다 거의 다 휴패 체크 거의 다 됐는데 이제 휴이 낮추기 휴이 이미 낮춘 것 같은데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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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물음 피가 갑자기 아직 반도 안왔다고요? 진짜요? 진짜 많이 밀었는데 진짜 부지런히 밀었는데 야 야 어? 반에 반 정도 왔을라나 아직 너무 멀잖아? 피씨를 쓰라고요? 피씨를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랩이 너무 낮아서 안쓰고 있는 건데 지금 안쓰고 있는 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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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 그 아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 에이 젠장 어딨어 어딨어 suff где 어디있어 어디있어요? 여기 근처에 있을거 같은데 철권 플레이 준비 완료 떴다 아 아 천재 안나오는데 어 뭐야 아니 아니야 나 잘못쏘어 아 진짜 잘못쏘는데 아 가려서 안보여 어디가 어딘지 아 잠깐만요 아 나 미치겠네 진짜 모르고 써버렸어 여기서 쓰면 나온다구 안나오는데 살려줘요 왜요 하늘색 어디 어디 쟤만 하는거야 쟤 얘만 하는거 얘 얘를 잡아야된다구 뭔데 몰라요 뭐가 떠야지 보이지 현령의 정원인데도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뜬다는거야 보자 이런식으로 뜨는거잖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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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 오케이 이거 따라가면 되는거구만 아 오케오케오케오케 확인 확인 봤죠 사났죠 바로 이게 바로 샤이다 샤이다 그렇고 원조시야를 보면 되는거였구만 저 위에를 어떻게 올라갈까 아 여깄다 오케 됐어 아니 점프를 눌렀잖아 아 안녕하세요 코스나리에요 코스나리에요 안다려나 아 안다나 안다네 아 진짜 저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저거 말고 스프링 말고는 없나 어 어 신호 신호부로 점프 버텨 이게 그러면 더 깨지나요 도대체 어디있는거야 갔나 언제 갔대 그렇구만 활력으로 하게되면 더 가지는구만 오케오케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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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자라요 봤자라요 봤어요 하하하하 우리 대찌님의 채팅으로 하는데 채팅으로 하는데 왜 목소리가 들리는거 같지 네 네 상자가 어딨어요 상자 있었어요? 상자가 있었어요? 상자가 있었어요? 난 상자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디 있었는데 여기 있었구만 됐어요 먹었어요 오케 좋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아 아이템 말고 빈칸 아 빈칸 누르면 빈칸 오케 빈칸 위의 칸이 아니고 빈칸을 먹어야 됐었구나 빈칸 야 지금 제대로 가고있는거 맞지? 동굴 아래로 가기 어 저기 보인다 먹자 이거 하나 먹으면 나도 이거 레벨 3이 될 수 있어 내꺼 가자 뭐지? 이거 뭐 장치 한번 하고 했었는데 잘 안보이지? 아니었구나 휘영할때는 안되나보다 이런 왜케 안눌러지는거야 도대체 도대체 좋아요 좋아요 근데 여기 가는게 아닌거 같은데 지금 sliding 허벅 헛 헤앗 엠 헛 엠 아니 헹 엠 엠 헹 아까 그 아래쪽에서 하는거 같긴한데 여기가 아니고 보자 일단은 어우 근데 진짜 너무 더워요 근처에 그 씨앗 없나? 씨앗? 근처에 씨앗이 없어 잘 따라와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역시 대찌님 역시 대찌님 아니었을까 스캠할뻔했구만 이제 노래 불렀고 이제 풀원쇼 이렇게 하면 돌아가겠지? 그렇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풀샷 소환 소화 또 또 뭐이냐? 이건 풀 수 있잖아? 지금 풀고 있어요! 봐요! 기다려 봐요! 여기 위.. 예.. 저거다 풀었죠? 봐봐요.. 복시나린 무시하지 말라니까 카마돈이 렉컴 투 마이 브로켓!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퓨! 퓨! 이력 장모! 퓨! 아아 이거 순서.. 순서대로 하는 거였구나 퓨! 저게 어디를 가리키는지 봐야되죠? 오케이 오케이 이게 저 위를 가리키는 거였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가리키겠지 퓨! 퓨! 아닌가? 아니구나! 보자.. 음.. 뭐부터 해야되지? 이거부터 해야더라? 아.. 풀었잖아! 풀었잖아! 아 풀었잖아! 풀었잖아! 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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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막님.. 코아 안녕하세요 이거 어떻게 푸는거야?! 쥬! 자 일단 따라와! ız! 아아 그런거였구만 저기가 풀린다고 불이 풀린게 아니었구만 그니까 이거를 여기다 딱 풀면 그치 저게 풀리면서 내가 이거를 맞나?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다 막혔는데 일단 풀샷 소환해가지고 첫번째가 어디야 원솔샷으로 보자 원솔샷으로 볼 수 있을거야 못보나? 아 그러네 원솔샷으로 볼 수 있네 그러면 이게 저쪽이고 이거야 이쪽이겠지 오케이 잘하면 되요 잘 알고있어요 잘 알고있어요 여길 풀면은 여기가 풀릴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누르면은 여기가 풀릴거고 그 다음에 여기 위 여기 위에를 치면은 여기가 풀리겠지 그러면 이거를 이걸로 풀린거야 맞는거 같은데? 맞았나? 맞아 아직 안됐나? 아 아직 위에 안풀렸잖아 아이 젠장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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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됐어요 야 버릇이 있어가지고 빙곳을 눌러야되는데 자꾸 아이템쪽으로 눌린다보니까 자 수위를 낮췄습니다 아주 좋아요 역시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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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풀릴게 없는가 보구나 네 일단은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 되는거야? 표시가 안되잖아 컴백 오 이기셨어요 아니요 이기고 다시 와요 이기고 다시 와요 이겨야지 거기 빡세요 빡세 아 으하 자 일단 와 흡 틔 이거는 아랫나라 지정대장수로 가기 오케이 됐다 찾았다 됐다 완료 야 좋다 아 이것도 공양하는 거구나 엄청나게 얻었네 레벨 6까지 싸그리 얻었습니다 지금 야 많이 얻었는데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았어 이제 뭐 이거 스페 이거는 다 끝났네 스피라이들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채팅창이 굉장히 조용하구만 아 더워 다들 더운데 시원한 거 드시면 사세요 너무 덥습니다 아 더워 아 더워 아 더워 어 아래쪽인가 보구만 흠 흠 뭐지 여기 아까 왔던데 아닌가 왔던데 맞구나 여기는 아닌거 같긴 흠 아래쪽인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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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 흠 랄랄랄 전도 전보다 아랄 아랄니켄이꼬준 오케이 자자리 드디어 너랑 대화를 하는거야 아까나 무시했던 녀석 드디어 이모아이오 열린다 좋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자자리 음... 다들 나가셨나보구만 아니 재퉁창이 주워하고 있어 재퉁창이 달리기 음? 내려갈 수가 있어? 뭔가 기울었는데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채팅차 아무도 안살려주셔가지고 내가 살... 살리고 있잖아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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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어디야 어디서 날 노리고 있어? 어 다들 뭐하세요 뭐하시길래 어? 어 음... 원신 뭐 그냥 궁금해서 선이... 출체했고 안녕하세요 고마세요 아... 다른 위치로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굳이 배치할 이유가 있나? 아 빼기 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여기다 두면 되는구만 그러면은 가운데는 연결이 되고 이쪽도 연결이 되고 모든 동력이 연동되는데 어 뭐야 아니야? 어 어떻게 해야되지? 생각을 해보자 이쪽은 맞아 그 다음에 여기랑 연동시켜가지고 이쪽으로 가서 이것도 막고 연결들이 됐는데 여기서 이게 회전만 되면 되는데 회전이 안되는구나 어 뭐 하나 더 넣을 수 있잖아 됐어 음 역시나 천재였어 아 아무도 안 알려주고 아무도 안 알려주고 클리어 가득 나도 이제 고수가 됐다는건가? 그 덩이는 아래쪽엔 없다는 얘기구만 위쪽 위쪽으로 위쪽에 있다는 얘기구만 아하 이런 A까지 올라가신 분이 실패 3세 3세 아 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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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세 2 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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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세 표시가 안될거지? 저희도 넣었고 동방같죠? 이런! 올라가자 뭐야 뭐지? 중간층에 있는.. 아 중간층에 있는 장치 4개 연결하기구나 오케이 가자 고! 퍼클로 죽어야지 그러지마요 먹을 수 있는 데가 있겠지 보자 이건 뭐야 여기다 연결하라는건가? 저걸 빼가지고 DT도 쪘는데요 아 진짜요? C가? C가 DT도 쪘다구요? 음 그렇군 2개만 넣으면 되는구만 오케이 좋아 확인 이제 뭐 여기 넣을거 없고 뺄것도 없잖아 저요 관전됨 아 진짜요? 어떻게 해야되지? 그 밑에 있는걸 빼야되나? 아니면 위에 뭐가 또있나? 올라올수있나? 으윽 이 Sit 어허... 어허... 그런가? 여기를 먼저 먹고 이렇게 하는건가? 넣고 빼고 넣고 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여기 지금 뺄 게 있나? 못 빼지? 여기 있는건 못 빼니까 중간추노파구 어허 왜 안가져? 어허 왜 안가져? 아 깜짝이야 놀래라 가자! 올라가! 뭐가 떨고있잖아요 지금 떨고있잖아요 지금 어허... 이거를 어떻게 해? 흡! 시! 시 세 분한테 에네네네 저거를 지금 두개를 뺄게 없잖아 그러면은 이걸 하나를 빼고 이거를 저기 갇혀있는데다 넣으면은 열일곱춤 알았어요 축하 축하 그럼 열리겠지? 이걸 이거 한번 읽으려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밖에 없을리가 없는데? 이거 하나에다가 저거 두개 심리완? 심리완? 이제 다 니꺼야 음... 채팅창이 탈아나지 않는구만 자문... 자문자다 벌려야되나? 좋아 이게 아닌데? 저거 연결하려면은 저거 하나에다가 하나가 더 필요하잖아 뭐 하나가 없잖아 지금 아까... 지금 아까... 여기 아까는... 여기는 아까 그... 특정한 편지같은거 놓여줬으니까 이거 읽었고 어... 팩트 뭐 여기에는 뭐 없을거고 여기는 아까... 저기 심리완상자같은거 심리완상자라고 그치 심리완상자 먹었기 때문에 없겠지? 어... 나도 하나가 더 열려있지 않아가지고 못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래쪽에 있는거 뺄게 있는게 없는것도 없고 오오 허어어 아니야 여기 아까 좀 왔던데 아니야? 헷갈린다 나 지금 보자 생각을 해보자 저쪽도 똑같고 이쪽도 똑같고 저쪽으로 내가 열었나? 이쪽으로 한번 열어봐야겠다 이거 아까 열었던데 아니야? 그럼 여기 이쪽에서 저쪽 저쪽 저쪽으로 가보자 이거를 열면은 아아 저기 안쪽에 있구나?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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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오케 확인 가자 가자 빼기 빼기 됐어 가자 또 맞음 이런 원래 사람은 맞으면서 크는 거예요 많이 맞으세요 많이 맞으세요 많이 맞으세요 많이 맞으세요 어 연결 됐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까지 빼가지고 다시 빼가지고 호반님 끝나야 되는데 아헤이 연결했으니까 다시 빼가지고 연결하면 돼 그 다음에 빼고 시라슈 개슈라 했는다 열심히 연결하고 빼고 연결하고 끝! 4개잖아 잠깐 4개잖아 어 나 3개밖에 연결 안했는데 그럼 하나 어딨어 저거 하나는 됐고 조금만 다시 다시 어허 이거 상당히 머리쓰게 만드는구나 가운데 연결했고 또 연결하는 데가 또 있어? 이거는 여기 열리는 데고 잠깐 보자 지금 여기 연결했고 저쪽에 연결했고 1대1 상황만 가면 무조건 이기는데 무조건 그게 힘들죠 4개가 없잖아 4개가 잠깐만 보자 이건 아까 내가 그 다음에 없고 여기는 2개 아까 그 열었던데 거기 아니야? 아 3개 넣는거구나 아아 오케이 오케이 3개 넣는데 오케이 확인 멀미 걸렸는데 아 진짜요? 속이 좀 안좋긴해요 전에 먹었던게 올라올거같은 약간 그런 느낌? 확인 이해했어 빼고 빼고 4개가 다 연결됐다 됐어 좋아 4개 다 연결됐다 됐다 이제 끝 퍼클 완성 나도 여기 클리어 완성 터렉 스토리게임 스토리게임이 엄청 힘드네 끝 으흐흑... 똑바로 서야 할걸? 이곳이 바로 지혜의 첫... 캅! 얌전히 쓰라고! 으흐흑... 뿌리까지 뽑아주지! 비렴 장목! 으흑! 이따가 조금 아플거야... 음주야...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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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망사진! well... 아프지 않구나.. 오... 어지러워... 짝이 블랙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채팅 창조 살려줘요오오오옹! 다들 라이브도 좋지만 채팅창 좀 살려줘요 뭐 지나가던 인도 구하고 계시잖아 오케이 좋아 채팅창 방송하는건 좋은데 방송을 보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그런다고 한들 그래도 보시나니 방송이 기본인데 꼬대기초로 가야죠 가자 아 이거 좀 기우는거 좀 안풀리나 이거 애가 좀 떨리잖아 지금 멀미하고 있잖아 지금 라이더도 멀미하겠다 동력시스템 연결하기 아이 또 연결해야돼 또 이번엔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음 음 음 음 음 음 저거 뭐지? 어 잠깐잠깐잠깐 오 이렇게 아무것도 없잖아? 뭐야 되게 어지럽네 동력시스템 동력시스템 빼가지고 저 위에다 옮겨라면은 펑크가 있나? 못 빼잖아 그치 빼진 못하고 오 그니까 너무 저도 어지러워요 죽겠어요 지금 멀미날거 같애 어우 그 좀만 기울어 맵이 좀 기울어졌다고 캐릭터도 이렇게 멀미하고 있잖아요 지금 봐봐요 다리 얼마나 떨고 있어요 지금 신호부 다리 떨고 있어요 지금 복 다 당하겠다 아니 동력장치 연결하는게 어딨는데 저거다 찾았다 아닌데 이건 아닌데 분명히 이걸로 어디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거야 아 아 진짜 너무 어지러운데 아 저녁먹은게 다 올라오겠어 이겼다 역시 글쓸그청 역시 그치 그치 그청이구만 구매했겠다 아니 그냥 가져가지 이거 메모를 가져가지 아우 되게 어지럽네 아니 상자먹으려고 내가 연구야? 물론 상자도 중요하지만 상자보다 더 중요한게 나 지금 빨리 클리어를 하고 싶다면 아우 클리어 할거야 진짜 어지러워 죽겠어 나 지금 아우 진짜 어지러워 죽겠네 아우 아우 멀미 인정 와 속이 점점 안 좋아지네 뭐야 이거 뭐 뭐 있었는데 아니잖아 디코 붕씨 안하는지 이해가 어려워요 뭔소리에요 붕씨가 또 뭐야 찾았다 찾았다 아 됐다 자 자 계시는건 아니 뭐냐 저기 디코 하시는건 좋지만 그래도 고슨야님 방송 가끔 가다가 저기 채팅창도 남겨주고 이래요 채팅 다 죽어가잖아 됐다 조종실 안 진입하기 조종실이 어디야 여기 들어가면 되는건가 어우 되게 어지럽네 아아 어지러워 또 아직도 더해야되는건 아 아 위로 가는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우 되게 안좋다 아우 진짜 속이 되게 안좋은데 잠깐만 근데 이거 올채 해가지고 속도 별로 안좋은데 좋아 좋아 여기 여기서 하면은 저기 위로 올라갈 수 있겠지 저 버튼을 누르는거겠지 낮은곳인데 높은곳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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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직 여름 이벤트 남아있는 아 이거 쏘도 이제 의미 없습니다 네 제가 그 안지웠는데 이제 쏘도 의미 없어요 6월 한정 이벤트이기 때문에 7월이 됐기 때문에 이제 결국엔 저쪽 위로 가는거 맞잖아 그치 맞다니까 너무 더워요 맞아요 진짜 너무 더워요 진짜 와 너무 덥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거 하는거 아니야? 아닌가? 여기 안쪽 들어가서 하는거였나? 어지러워 죽겠어 어질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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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구나 아이 젠장 어딜 찾고 있었던거 도대체 아 아 더 어지러운데 아 아 여기 왜 이렇게 어지러운거야 와 너무 어지러운데 뭐야 워밍업부터 해야되는데 뭐 어쩌..어쩌라는거야 이거를 나 그냥 아무거나 막 놀랐는데 뭐가 되는데 지금? 아 로봇이었구만 아 로봇이었구만 누가 알갔봤는데 fø 망가 허다랑 팔을 따라가보자 아 여저러운거 어지러운거 이거 빨리 벗어나야지 어허 다시 유적 진입해야 돼? 다시 유적 진입해야 돼 아 아래쪽 내려가야 되는구나 위쪽인데? 아잇 와 일단 여기까지 일단은 여러분 계실 계실때 한번 돌려봐야지 어허 너무 월미나서 죽겠다 16분이나 계시네 안녕하세요 구시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하는 구시나리의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구요 어차피 다른 분들 다들 다른 게임하고 계시는데 투표 안해도 되겠죠? 네 그냥 바로 뽑겠습니다 와 이제 카즈아 나올 때 됐으니까 카즈아 뽑고 왜요 망해라 왜 망해요 나올거에요 기다려보세요 대찌님 대찌님이 뭐 다이렉크 뽑으셨을 때 제가 카즈아 나오면은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대찌님 화이팅 금색 안나오네 진짜 미치겠네 진짜 한번 더 제발 나와라 이제 나와야돼 이제 나와야돼 제발 아 왜 안나와 야 얘만 나오네 헤이조 다 뚫은거 같은데 나 지금 운명의 짝이 다 뚫은거 같은데 지금 헤이조 멋지다 뭔 멋져요 지금 헤이조 어딨어 와아 키우지도 않는 애 다 뚫었다 흐흐흐흐흐 와아 흐흐흐흐흐흐흐 우와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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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애 키우면 좋아요 네 흐흐흐흹 와아 네 첫 육돌 맞아요 와아 와으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와아왜이렇게 육돌인데 기쁘지가 않지? 와아왜이렇게 육돌인데 기쁘지가 하나도 안깃뿌냐 어떻게? 네 어떻게 육돌인데 하나도 안깃뿌냐? 흐흐흐흐흐흐흐 저도 육돌이에요 아 진짜요? 고인물들 장난감 나중에 나도 고인물 되면은 그때 색깔 안바끼고 에이 에이 아니 이제 뽑을 때 나왔잖아 이제 나올 때 됐잖아 이제 30 35 40 45 50 50 50이구나 아직 멀었구나 아 진짜 아 아 진짜 너무하네 이거 아 아 아 아 아